제 2장 컨테이너 파드맨 쿠건 액기스의 이해 제 1절 컨테이너 이해 이번 절에서는 컨테이너 플랫폼의 핵심 기술인 컨테이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컨테이너는 화물 운송에 사용되는 커다란 선정 용기를 지칭하는 단어입니다. 종류, 크기가 다른 물건들을 컨테이너에 담아 운송하기 편리하게 하는 것처럼 컨테이너 기술은 쉽게 말해 여러 프로그램 요소들을 패키징하여 하나의 컨테이너에 넣는 기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컨테이너란 프로그램이 작동하기 위한 최소한의 요소들을 묶어 패키징한 OS이며 독립적인 배포와 실행을 가능하게 하는 일종의 가상 머신이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컨테이너 기술이 대중화되기 전까지 애플리케이션 배포 방식은 여러 단계를 거쳐 발전해 왔습니다. 전통적인 배포 시대에는 애플리케이션을 물리 서버에서 설치하여 사용했습니다. 한 개의 물리 서버에서 여러 애플리케이션의 리소스 한 개를 정의할 방법이 없었기에 리소스 할당에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예를 들어 물리 서버 하나에서 여러 애플리케이션을 실행하면 리소스 정보를 차지하는 애플리케이션 인스턴스가 있을 수 있고 결과적으로는 다른 애플리케이션의 성능 저하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에 대한 해결책은 서로 다른 여러 물리 서버에서 각 애플리케이션을 실행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는 리소스가 충분히 활용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확장 가능하지 않았으므로 물리 서버를 많이 유지하기 위해 많은 비용이 들었습니다.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가상화가 도입되었습니다. 이는 단일 물리 서버의 CPU에서 여러 가상 시스템을 실행할 수 있게 하는 방법입니다. 가상화를 사용하면 가상 서버 간의 애플리케이션을 격리하고 애플리케이션의 정보를 다른 애플리케이션에서 자유롭게 액세스할 수 없으므로 일정 수준의 보완성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또한 물리적 서버에서 리소스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으며 쉽게 애플리케이션을 추가하거나 업데이트할 수 있고 하드웨어 비용을 절감할 수 있어 더 나은 확장성을 제공합니다. 가상화를 통해 일련의 물리 리소스를 폐기 가능한 가상 머신으로 구성된 클러스터로 만들 수 있습니다. 각 가상 머신은 가상화된 하드웨어상에서 자체 운영체제를 포함한 모든 구성 요소를 실행하는 하나의 완전한 머신입니다. 마지막 컨테이너는 가상 머신과 유사하지만 격리 속성을 완화하여 애플리케이션 간의 운영체제를 공유합니다. 이로 인해 컨테이너는 가볍다고 여겨지며 가상 머신과 마찬가지로 컨테이너에는 자체 파일 시스템, CPU 점유율, 메모리, 프로세스 공간 등이 있으며 기본 인프라와의 종속성을 끊었기 때문에 클라우드나 운영체제, 배포본에 모두 이식할 수 있습니다. 가상화 기술에는 크게 하이퍼바이저와 컨테이너 두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하이퍼바이저를 기반으로 한 가상 머신은 하나의 물리적인 서버인 하드웨어 위에 가상화 소프트웨어인 하이퍼바이저를 동작시켜 여러 게스트 OS를 생성하여 동작시키는 기술을 말합니다. 반면 컨테이너는 하나의 호스트 OS에 의해서 컨테이너 관리 소프트웨어를 통해 독립적인 컨테이너에 여러 애플리케이션을 올려 실행시키는 기술을 말합니다. 교재의 그림을 통해 가상 머신과 컨테이너의 차이점을 살펴보겠습니다. 가상 머신은 단일 시스템으로 하나의 물리적인 서버에 여러 개의 운영체제를 동시에 실행 가능하도록 합니다. 중간에 가상화 계층이 있고 각각의 OS를 구성하여 그 위에 애플리케이션을 운영하는 구조이기에 애플리케이션을 실행시키는 시간이 오래 걸리고 부담이 크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컨테이너는 하나의 운영체제에서 독립적인 여러 개의 컨테이너를 실행 가능하도록 합니다. 각 컨테이너마다 실행시킬 애플리케이션에 대한 최소한의 실행 환경만 구성하면 되기 때문에 용량이 적고 부담이 적으며 실행시키기 빠르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단일 커널에서 여러 컨테이너와 동시에 실행된다는 장점과 컨테이너들 간에 격리되어 실행되는 애플리케이션의 용량이 작기 때문에 확장성이 좋고 배포가 쉽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이러한 장점들 때문에 가상 머신보다 컨테이너를 더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컨테이너의 특징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가상 머신 이미지를 사용하는 것에 비해 컨테이너 이미지 생성이 보다 쉽고 효율적이어서 애플리케이션을 기민하게 생성하고 배포할 수 있습니다. 안정적이고 주기적으로 컨테이너 이미지를 빌드해서 배포할 수 있고 바르고 효율적으로 롤백이 가능하기 때문에 지속적인 개발, 통합 및 배포가 가능합니다. 배포 시점이 아닌 빌드 릴리즈 시점에서 애플리케이션 컨테이너 이미지를 만들기 때문에 애플리케이션이 인프라 스트럭처에서 분리되며 운영체제의 수준의 정보와 매트릭에 머무르지 않고 애플리케이션의 헬스와 그 밖의 시그널을 볼 수 있습니다. 노트북에서도 클라우드에서와 동일하게 구동됨으로 개발, 테스팅 및 운영 환경에 걸친 일관성을 확보합니다. 클라우드 및 운영체제의 배포판 간의 이식성이 뛰어나기 때문에 주요 퍼블릭 클라우드와 어디에서든 구동이 됩니다. 또한 애플리케이션 중심으로 관리하기 때문에 가상 하드웨어 상에서 운영체제를 실행하여 논리적인 리소스를 사용하는 애플리케이션이 가상화 수준으로 높아집니다. 자유로운 마이크로 서비스 형태로 애플리케이션을 배포 관리가 가능하며 리소스가 격리되어 애플리케이션 성능을 예측할 수 있으며 고율 고집적의 리소스 사용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어서 컨테이너 관리 및 실행 도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컨테이너 엔진은 컨테이너를 관리하기 위한 API나 CLI 도구를 제공하는 소프트웨어입니다. 도커 엔진, 레드엣의 파드맨, 로켓 컴퍼니의 RKT 등이 컨테이너 엔진에 해당합니다. 컨테이너 엔진은 사용자 입력을 받고 컨테이너 이미지를 가져와 컨테이너 실행 방법을 명시한 메타데이터를 만든 다음 컨테이너 런타임에 해당 정보들을 전달합니다. 컨테이너 런타임은 노트 파일 시스템과 메타데이터를 받아 컨테이너를 실행하는 도구입니다. 가장 일반적으로 쓰이는 런타임은 OCI를 준수하는 런시입니다. 흔히 쓰이는 컨테이너 D, 크라이오 등도 실제로는 런시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교재의 그림을 통해 컨테이너 기술을 기반으로 한 애플리케이션의 아키텍처를 살펴보겠습니다. 그림은 OCI를 준수한 컨테이너의 라이프사이클 워크플로우를 나타낸 것입니다. 컨테이너가 운영 및 실행되는데 필요한 환경으로는 하드웨어 또는 클라우드와 같은 인프라 스트럭처 위에 리눅스나 윈도우 같은 운영 시스템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운영 시스템 위에 컨테이너를 생성하는 기술을 자동화해주는 라이브러리와 그 라이브러리가 실행될 수 있는 플랫폼인 컨테이너 런타임이 설치되어야 합니다. OCI 표준을 준수하는 컨테이너 런타임으로는 컨테이너 디어 리소스를 격리하고 독립된 컨테이너를 생성 및 실행하는 런시가 있습니다. 또한 컨테이너를 관리하기 위한 시큐리티, 볼륨, 네트워킹, 시크릿체, 오케스트레이션, 디스트리뷰티드 스테이트와 같은 기능을 하는 컨테이너 엔진이 필요합니다. 컨테이너를 실행시키는데 이렇게 런타임과 엔진 두 가지 요소가 필요하며 컨테이너 엔진은 사용자의 입력을 컨테이너 런타임에 전달하여 컨테이너에 필요한 이미지를 다운로드하고 컨테이너 설정 파일을 실행시켜 컨테이너를 동작하게 합니다. 컨테이너 앱 라이프사이클 워크플로우는 콘텐츠 신뢰 및 검증, 개인 이미지 레지스트리, 안전한 액세스 및 사용자 관리, 애플리케이션 및 클러스터 관리, 이미지 보완 검색 및 지속적인 모니터링, 정체 관리와 같은 통합 라이프사이클 관리를 합니다. 제 2절, 파드맨 이해. 컨테이너 및 컨테이너 이미지를 실행 관리, 배포할 수 있는 컨테이너 엔진인 파드맨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파드맨은 파드매니저 툴의 약자이며, 서비스 요청에 응답하기 위해 오랫동안 실행 중인 백그라운드 프로세스인 데몬이 없는 데몰레스 엔진입니다. 파드맨은 루트리스 컨테이너와 파드를 위한 리소스를 실행하고, 분리하여 더 손쉽게 액세스할 수 있는 컨테이너 환경을 만드는 동시에 보완 리스크를 줄일 수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또한, 오픈 컨테이너 이니시에 키브를 준수하며, 도커, CLI 커맨드와 거의 동일합니다. 마지막으로 파드맨은 컨테이너를 관리하기 위해 레스트풀 API를 배포합니다. 파드맨과 자주 비교되는 도커는 유사하면서도 속성이 분명히 다른 도구입니다. 도커는 애플리케이션을 빌드하고 컨테이너화하기 위한 도커 엔진, 컨테이너 이미지를 배포하고 제공하기 위한 도커 레지스트리와 도커 컴포즈, 도커 머신, 도커 수암 등으로 구성됩니다. 파드맨은 이 중에서 도커의 핵심 기능인 도커 엔진과 유사한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도커 엔진에는 컨테이너를 실행하기 위한 도커 데몬과, 사용자가 이미지와 컨테이너를 관리하기 위해 사용하는 커맨드 기반으로 된 도커 클라이언트가 있습니다. 파드맨 역시 컨테이너를 실행하기 위한 컨테이너 이미지, 그리고 이미지를 통해 실행 등 컨테이너와 이를 사용하기 위한 커맨드 기반의 도구가 있습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도커는 컨테이너 레지스트리 로부터 이미지를 받아와 도커 내부의 이미지 저장소에 저장을 합니다. 이미지 저장소에 저장된 이미지를 이용하여 컨테이너를 실행할 수 있으며, 실행 중인 컨테이너를 이미지로 빌드할 수도 있습니다. 도커는 이런 다양한 작업들을 도커 데몬을 통해 수행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데몬에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모든 컨테이너와 이미지에 영향을 줄 수 있으며, 커맨드 명령어로 컨테이너를 제어할 때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반면, 파드맨은 데몬 없이 커맨드로 컨테이너 레지스트리 로부터 이미지를 받아와 파드맨 호스트에 로컬 이미지 저장소에 이미지를 저장하고, 해당 이미지를 이용하여 컨테이너를 실행합니다. 이때 파드맨 라이브러리를 통해 바로 컨테이너를 실행하기 때문에 컨테이너들은 서로 영향을 주지 않으며, 커맨드 명령어로 컨테이너를 제어하거나 이미지를 관리할 때도 서로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파드맨의 접근 방식은 런시 컨테이너 프로세서를 통해 이미지 레지스트리, 컨테이너 및 이미지 스토리지 그리고 리눅스 커널과 직접 상호작용합니다. 파드맨은 도커 데몬과 같은 데몬 프로세스를 시작하거나 관리할 필요가 없으며, 도커에서 익숙한 명령 또한 파드맨에서 동일하게 작동합니다. 컨테이너와 이미지를 도커와 다른 위치에 저장하며, 파드맨과 도커 이미지는 호환됩니다. 제3절, 쿠버네티스 이해 1. K-Path 컨테이너 플랫폼은 쿠버네티스를 기반으로 합니다. 이번 절에서는 쿠버네티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쿠버네티스란 컨테이너를 쉽고 빠르게 효율적으로 배포하고, 지속적으로 컨테이너 상태를 확인 및 관리하는 컨테이너 오케스트레이션 시스템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오케스트레이션은 컴퓨터 시스템과 애플리케이션, 서비스의 자동화된 관리를 의미합니다. 즉, 쿠버네티스는 컨테이너들의 상태를 자동으로 관리해주는 툴입니다. 쿠버네티스의 특징 몇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쿠버네티스는 DNS 이름을 사용하거나, 자체의 IP 주소를 사용하여 컨테이너를 노출할 수 있기 때문에, 컨테이너 트래픽이 많을 경우, 네트워크 트래픽을 로드 밸런싱하고 배포하여 배포가 안정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쿠버네티스를 사용하면, 원하는 저장소 시스템을 자동으로 탑재할 수 있고, 자동화된 롤아웃과 롤백으로 배포된 컨테이너의 원하는 상태를 서술할 수 있습니다. 다음, 컨테이너화된 작업을 실행하는데 사용할 수 있는 쿠버네티스 클러스터 노드를 제공합니다. 각 컨테이너가 필요로 하는 CPU와 메모리를 쿠버네티스에게 지시하고, 쿠버네티스는 컨테이너를 노드에 맞추어서 리소스를 가장 잘 사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또한 자동화된 복구를 통해 실패한 컨테이너를 다시 시작하고 교체합니다. 마지막으로 쿠버네티스를 사용하면 컨테이너 이미지를 재구성하지 않고, 스탭 구성에 시크릿을 노출하지 않고도 시크릿 및 애플리케이션 구성을 배포 및 업데이트할 수 있습니다. 이어서 쿠버네티스 클러스터 구성을 살펴보겠습니다. 쿠버네티스 클러스터는 컨테이너화된 애플리케이션을 실행하는 노드 머신의 집합입니다. 클러스터는 한 개의 마스터 노드와 한 개 이상의 워커 노드들로 구성됩니다. 마스터 노드는 내부에 있는 모든 노드를 관리하는 머신이며, 워커 노드는 마스터에 의해 명령을 받고 실제 컨테이너들이 생성되고 일을 하는 머신입니다. 쿠버네티스 클러스터는 기본적으로 교재의 그림과 같이 한 개 이상의 마스터 노드와 세 개 이상의 워커 노드로 구성됩니다. 앞서 본 것처럼 전체 클러스터를 관리하는 마스터와 컨테이너가 배포되는 워커 노드로 구성되어 있고, 모든 명령은 마스터의 API 서버를 호출, 워커 노드는 마스터와 통신하면서 필요한 작업을 수행합니다. 특정 노드의 명령을 내려도 노드에 직접적으로 명령이 가는 것이 아닌, 마스터의 명령을 내리고 마스터가 노드에 접속하여 대신 결과를 응답하는 방식입니다. 먼저 마스터 노드의 구성 요소를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첫째, 쿠브 API 서버는 쿠버네티스 컨트롤 플레인의 프론트엔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쿠버네티스의 모든 통신은 쿠브 API 서버를 통해 통신을 시작하게 되며, 쿠브 CTL로 통신을 받게 됩니다. 다음, 쿠브 컨트롤러 매니저는 파드들을 관리하는 각각의 컨트롤러를 제어하는 역할을 합니다. 세 번째, 쿠브 스테즐러는 자원할당이 가능한 노드의 리소스를 할당하는 역할을 해주며, 마지막, ETCD는 클러스터 내에 모든 세부적인 데이터를 담는 쿠버네티스 뒷단의 저장소입니다. 클라우드 컨테이너 매니저는 컨트롤러들을 클라우드 서비스와 연결하여 관리하는 컴포넌트입니다. 워커노드의 쿠블렛이란 모든 노드에서 실행되며, 컨테이너 실행 및 지속적인 헬스체크를 통해 마스터의 쿠브 API 서버와 통신하는 에이전트입니다. 그리고 쿠브 프록시는 클러스터의 각 노드에서 실행되는 네트워크 프록시로 내부의 가상 네트워크를 설정하여 관리합니다. 다음으로 컨테이너 런타임 인터페이스, CRI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사용자가 쿠버네티스의 API로 요청하게 되면, 마스터 노드에서 워커노드들로 내부 API를 이용해 요청합니다. 쿠버네티스의 CRI는 쿠버네티스에서 다양한 컨테이너 런타임을 사용할 수 있게 해주는 API입니다. CRI는 GPRC라는 프로토콜을 통해 런타임과 연결할 때 플라이언트의 역할을 수행합니다. 런시는 컨테이너에 대한 모든 하위 수준 기능을 제공하여, 네임스페이스 및 제어그룹과 같은 기존 하위 수준, 리눅스 기능과 상호작용하며, 이러한 기능을 사용하여 컨테이너 프로세스를 만들고 실행합니다. 쿠버네티스는 어떤 도구로 배포될까요? 교재에서 보시는 세 가지는 대표적인 쿠버네티스 배포 도구입니다. 먼저 쿠버네티스는 일반적인 서버 클러스터 환경에서도 쿠버네티스를 쉽게 설치할 수 있게 해주는 관리 툴입니다. 인프라 환경에 상관없이 일반적인 리눅스 서버라면 모두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쿱스는 자동화된 프로비저닝 시스템으로 AWS에 쉽고 빠르게 쿠버네티스 클러스터 설치를 가능하게 해주는 툴입니다. 마지막으로 쿠버 스프레이는 엔시브를 통해 쿠버네티스 클러스터를 유연하고 쉽게 배포 및 관리하기 위한 오픈소스 툴입니다. 계속해서 쿠버네티스 리소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네임스페이스는 쿠버네티스 클러스터 내에 논리적인 분리 단위입니다. 교재의 그림은 네임스페이스를 표현한 것으로 쿠버네티스 클러스터를 데브1, 데브2, 데브3라는 네임스페이스로 구분한 것입니다. 데브1 네임스페이스 사용자는 각 머신의 데브1 네임스페이스 영역에 접근하여 배치 및 운영 가능하며 데브2 네임스페이스 사용자는 각 머신의 데브2 네임스페이스 영역에 접근하여 운영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네임스페이스는 클러스터를 논리적으로 분리하여 사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다음으로 쿠버네티스 배포시에 사용하는 리소스의 개념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네임스페이스는 물리적인 클러스터를 논리적인 단위로 나눠서 사용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음 디플로이먼트는 레플리카셋을 관리하면서 실행시켜야 할 파드의 배포 및 관리에 사용합니다. 레플리카셋은 파드의 개수를 유지하고 관리하는 역할을 합니다. 파드는 실제로 컨테이너와 파드에서 실행되며 컨테이너를 돌리는 최소한의 단위를 말합니다. 다섯 번째, 서비스는 클러스터 외부에서 클러스터 내부 파드에 접근할 수 있도록 IP를 제공합니다. 여섯 번째, 볼륨은 파드의 일부분으로서 컨테이너의 데이터를 보관, 유지하는 역할을 하며 동일한 파드 내의 컨테이너끼리 볼륨을 공유할 수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부터 리소스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계속됩니다. 다음 페이지부터 리소스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부터 리소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로 마찬가지로 아이 take-to-class pour compromising 그럼 다음 페이지로.......... 다음 페이지로 마찬가지로 우리의 컨테이너드에 해피 볼 필요가 있습니다. .... 이런 페이지로 우리의 컨테이너드에서